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없으면 뽑자. 어 있어. 야 잠깐 있어 있어 있어. 야 그리고 무려 잠시만. 아 높은 채네. 아 무제한 있어. 배지 눈을 볼 수가 없어. 차가 존나 커요. 오 게이지, 게이지 괜찮네. 1차 타고 1등 가냐? 2차 이름 뭐라고? 토끼의 엑스야 이거? 존나 웃긴다. 심지어 1등하고 있어. 엉! 디 꾸리? 어어 차가 크니까 이거. 차가 크니까. 어어. 잘 막아주네. 슈요? 토끼가 불쌍하다고 왜? 아니 토끼가 좋은 거지. 태탄이 공동해주고 있습니다. 어. 오우. 차 졸나 크다. 근데. 올터 익스? 올터 익스가 한글로 환영한 뭐예요? 올터 익스 한글로 환영한 거죠? 토끼인가? 토끼 맞겠지? 와 차 진짜 크다. 이거 막자용으로 진짜 좋은 차네. 근데 아이템 차인 것 같아요 발톱키 입구라고? X면 돼요 이거? 이거 X 카트바디에요 한카에는 없는 야 한카에 없는 차 맞네 오지네 아까전에 한카에 없.. 아까전에 그 뭐냐 코템 XX도 뽑아야되고 지금 오우 2개나 나오구나 차가 뭔가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성분들에게 딱 진짜 좋아할만한 차인데 이거 이쁘잖아 일단 귀여워 귀여워 아이 귀여워 이거 약간 그 뭐니? 뭐지? 토끼면서 약간 그 펭귄? 펭귄? 아닌가? 아니 도둑예님 들어가고 예.. 아침에 일어났을때 방송되어있을겁니다 도둑예님 그 흠 난 직이 아닐거다 차 성능은 솔직히 말해도 되죠? 별로에요 왜냐면 아이템차기 때문에 별로고 일단 막짜 막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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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맞습니까? 그러면서 어? 당근이 떨어졌네? 하면서 이렇게 막아주고 좋아요 그러면서 아 개가 고파 당근 먹자 당근 먹자 이렇게 막아주고 당근이 떨어졌네 당근이 떨어졌네 차가 속도가 멈춰요 이런식으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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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씋 역시 액션이 주면 차가 빠르긴 빨라 오야야야! 목소리냐 부스지? 차가 부스? 간다! 드리포트! 3, 2, 1 마무리 대단하말내 조용 마무리 역시 차가 덩치가 크니까 막차가 자야돼 2차 타고 얼마나 맞서 싸울 수 있나볼께요 야 근데 앞에가 바퀴가 돌로 되어있는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퀴가 돌멩이가 부러갔는데 상대가 이온이거든요 아 근데 하나 아쉬운게 노파츠라서 아쉽다 노파츠 치고 일단은 대단하네 그렇다고 대장차는 아니고 근데 안정성에 비해 슬로그가 좋네 3, 2, 1 아 차가 안떠 차가 안떠요 따라간다잇 다행히 이따 수 있을것인가 이온엑스 쿠키로 이온엑스도 이겨라 미션입니다 쿠키로 이온엑스도 이길 수 있을까 이따 다 갔거든요 자 차 뜨고 펑 하나 둘 셋 펑 자 막았구요 오지게 좋습니다잉 그러면서 3, 2, 1 일단 호잉 이거말로 태카처럼플링 아니겠습니까? 아 팀 딜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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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3, 2, 1 오우 와 근데 차 진짜 크다 차가 진짜 커 어 차가 확실히 크네 아 나 진작에 다닌다 했어 얘들아 아 미안해 아 막장 안됐어 나 기억력 실화냐 기억력 실화냐 기억력 실화에요 알았어 알았어 진짜 제대로 다음판 제가 막자 하면요 형님들 고봉입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아 나도 모르게 막고있어 차가 이게 크니까 막자가 재밌어요 판다기스도 있구나 아 그래 초코냉 쏘고 자 이 차로 한번 진작에 살려오겠습니다 실력도 실력으로 차가 조금 묵직하네요 드립감이 확실히 차가 크니까 아 아 와아 잘다닌다 잘해 잘해 과연 잡을수 있을까 못찾다 미나잇 어 과연 나가라아 고 가 까 리 priced 고 확실히 이게 감속이 그러면 많이 걸리죠 아무리 상대가 이온이지만 광산만큼 지지않겠습니다 항구혈리 suitcase 들어 outdated x8 광산만큼은 지지않겠다 광산만큼은 지지않겠다 광산 클라스 보여드릴게요 몸싸움을 주고 막자 아닙니다 몸싸움을 주고 막자 아닙니다 확실히 드리블타입은 감귤이 좀 심하다 자 한 번 더 얘들아 세리보니 하자 이런거 이런거 정도는 해줘야지 멋있게 간지나게 아웃 뭐하냐 차가 커서 여러분들 거의 없는데 파는 참 어렵네요 뭐 이따가 없네 와 근데 몸싸움이기 너무 좋네 뭔가 막아져 과연 이 친구는 나는 2단을 택한다잇 따라와라이 오 이겼어. 됐나에맞나에 좋아요 지금 살아있는 최고 이 플레이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칩니다 따다맨 최고 예쓰 1st 어우 뭐야 어어 0.01초로 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